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잠재력. 2. 미국 불안. 상사우디아라비아의 결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아시아 대륙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국가로 강력한 경제와 기술 혁신으로 유명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가 이 나라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석유 잠재력은 1960년대부터 선진 지질 연구가 실시됨으로써 발견되었습니다. 이후의 탐사와 연구는 국내에서 상당한 석유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은 자연적으로 석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에 속하지 않지만, 현대 기술에 집중하고 강력한 투자로 이미 존재하는 석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유 생산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급 기술과 현대적인 채굴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울릉도 동남쪽으로 백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형 육원을 주장하는 이유로,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꼽히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돈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내년 10조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해뒀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다.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아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컬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짐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인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의 석유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 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 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 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제7광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광구의 망망대에 떠있는 석유시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영화로, 국내 최초로 아이맥스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광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광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일대가 이어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반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반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상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반공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반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어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에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풍파호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어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줌함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에 관할 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한국에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어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생카쿠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어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938년에 이어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에 관할 수역인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운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공해 자원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에 석유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몰슨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열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니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혜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칠광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칠광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붐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칠광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칠광구와 더 가까물지 몰라도 칠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미터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 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에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칠광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 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담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담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 커녕 탐사도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설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운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이베케리 배타적 경제수업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봉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7광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광구가 일본 영토로 기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 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의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광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공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광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 고 일본정부에 전단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의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혜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마이너스 1 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ANC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밤을 나지 않던 한국도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부를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정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 동해 마이너스 1 가스전은 대륙공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오래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광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광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기민하게 고심해야 할 상황인 듯 합니다. 최근 미국이 긴급으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면서 그동안 미국이 굳게 쥐고 있었던 에너지 패권이 한순간에 흔들려버렸기 때문인데요. 몰랍게도 한국이 그것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싼 기름을 초대규모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에 전 세계 언론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나며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조지 더블류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그가 갑자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연례 만찬에 깜짝 참석해 바이든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제4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더블류 부시는 몰랍게도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매우 깨끗하고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것으로 알려진 조지 부시 실제로 그가 미국 대통령이던 당시 경북 안동시의 풍산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설했는데 당시 풍산고등학생의 말에 따르면 경호원도 뒤로 물리고 학생들의 악수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나 그의 지지자들에 비하면 인종이나 종교 문제에 대해 훨씬 관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모든 유색 인종을 아우르는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했던 덕분에 현재까지도 조지 부시는 공화당 내 권력 서열상위 10명을 모두 자신의 편에 두고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 더블유부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몰랍게도 그가 최근 한국을 대신해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의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저지른 한국 차별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딘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이 미국의 훌륭한 교역 상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조지 더블유 부시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한국과 미국이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며 자신은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이자 한국 사위로 불리는 호건도 바이든의 한국 전기차도 미국 정부가 한 대당 천만 원씩의 혜택을 똑같이 주어야 한다. 나는 내용의 촉구 서한을 보냈다며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정의책의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우려를 전해왔다. 나며 이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IIA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나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호건은 서한에서 한국의 현대차를 사례로 들며 현대차는 5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IIA의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며 IIA로 인해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탈할 위험이 있다. 나며 IIA의 부작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의 가격 경쟁에서 한국 등 주요 제조사를 배제하면 미국인들의 구매 가격이 치솟을 것 이라며 상당수 가점은 전기차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달성이 지연될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에 이어 미국 내 사실상 권력 서열 1위라 불리는 조지 버블류, 부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이 너무나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뒤흔들만한 엄청난 기술을 공개하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등극한 것은 불과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며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바로 세일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두 국가를 단숨에 뛰어넘고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일가스와 세일원유는 받아 밑지늘기 퇴적돼 굳어진 암석층, 다시 말해 혈암층, 세일세일에 들어있는 천연가스와 원유를 말하는데요. 넓은 지역에 얇게 퍼져 있어서 과거에는 추출하기가 힘들었고 채산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개면 캘수록 손해만 커지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미국 주요 세일가스 회사들은 신기술 개발에 주력했고 그 결과 수평시추 기술과 수화파쇄공법 같은 세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수평시추 기술은 세일층의 수평으로 시추관을 집어넣은 뒤 물, 모래, 화학약품 혼합액을 고압으로 뿜어내 암석을 깨뜨리고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로 흔히 프레킹, 프레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래와 화학청과물이 섞인 물을 높은 압력으로 혈암층어 뿜어 바위를 뚫은 뒤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술 혁신은 채굴 단가를 대폭 낮추었고 세일가스와 세일석유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일가스는 매장량도 엄청납니다. 현재 확인된 매장량만 해도 187조 5천억 M3 전 세계가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휘어잡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미국 하지만 최근 한국이 미국의 최강국 지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 기름을 생산해내는 꿈의 기술을 선보였고 즉시 상용화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전 세계 어론들은 한국에서 기름이 난다니 전 세계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나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 한 주요 외신은 한국이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생산해내는 궁극의 기술을 성공시켰다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름 한 방울 매장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한국이 석유를 생산한 방법은 바로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인데요. 기름에서 비닐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셈인데 기체로 변한 기름을 식히면 중질류와 경질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일부 정유 석유화학 공정에 플라스틱과 비닐에서 얻어진 원유를 원료로 투입하기 시작했고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열분해유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을 취득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윤산 현대오일뱅크 정책지원팀 책임 매니저는 지난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짐을 위한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열분해유를 4,800톤까지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폐비닐들은 인천 서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장으로 라면 봉지, 음식물 포장 용지 등 경기도 일대에서 나온 폐비닐 25톤이 압축된 채 정육면체 모양으로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음식 잔해물이 남거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도 보였습니다. 연어 냄새가 뒤섞여 불쾌한 압추도 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컨테이너 속으로 폐비닐들이 들어가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열분해 과정을 거치고 화학 반응을 거쳐 불순물이 제거되면 놀랍게도 열분해요. 원유가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열분해 방식이 아닌 세라믹 총매가 만든 파장 에너지로 석유를 만드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설비 안에 들어간 라면 봉지가 비닐 부분은 기름으로 빠져나가고 알루미늄만 남았습니다. 열을 가하는 대신 전자레인지처럼 탄소 분자의 고리를 끊어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미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특허받았고 영국에는 수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지구 환경의 최악의 물질로 꼽혔던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컵이 자연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0년, 일회용 기저귀는 450년, 낙신줄은 600년이나 걸립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석유 생산 원료로 모두 분해시켜버릴 것이라는 소식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의 모든 것을 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아무런 환경 유해 물질조차 배출되지 않는 데다가 하외 수백 톤의 폐플라스틱과 비닐을 원유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세일 원유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이 한국에 너브콜을 보내고 있고 영국은 이미 계약의 서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거머쥔 세계 에너지 패권을 한국에 넘겨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선 국가의 이익이 달린 이래 한치의 양보도 없는 냉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익이 달려있다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한순간에 뒤집는 상황이 펼쳐지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동맹이 생기기도 하고 견제해야 되는 국가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주변국 견제를 일삼던 중국이 사우디로부터 국제적인 규모의 뒤통수를 맞게 될 상황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으며 더군다나 사우디가 중국을 손절하고 새로 손을 잡은 곳은 다름 아닌 한국으로 알려지게 되자 중국 외교가에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외교전선에 문제가 있었던 사우디 측이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뒤에 며칠 전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며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오르내렸지만 장거리 회담에도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의 상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주요 인사들은 한중간 갈등 원인은 중국에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새롭게 구성되며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싸움을 걸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의 도를 넘는 외교적 물회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장관 회담처럼 중요한 자리에 베이징이나 산하이 같은 주요 도시를 내버려두고 지방 소도시에 일국의 외교장관을 초대한 것은 중국이 작정하고 기선제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담 내용에서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리한 제안들과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요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의 군사기지를 탐지할 수 없도록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위치를 조정하라고 밝혔고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더 이상의 사드 배치는 없다는 것을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측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바주권이기에 중국 측의 간섭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할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안보 조치에 간섭하는 중국은 이젠 더 나아가 경제에도 간섭하고 나섰습니다. 14반도체 동맹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중국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원활하게 공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이용해 자국산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에 탑재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자제품은 특허와 기술을 도용하여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중국의 군함과 전투기를 비롯한 군사장비와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한 최첨단 유도무기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탑재되는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이 없는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수입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장비에 반도체를 탑재하여 잠재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과 지방 소도시에서 회담을 개최하여 푸대접한 중국이 반대로 사우디에게 큰 손절을 당하며 국가적인 프로젝트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사우디의 실권을 잔악하여 바이든 대통령과도 회담을 진행한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인 11월경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진행하자며 제안해온 상황입니다. 사우디 측이 제시한 협의 내용은 한국건설업체의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 참여 반항과 한국의 전자업체와 통신업체의 네온시티 통신망 구축 그리고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맞춘 원자력 협력과 태양광 협력 등 도시를 구성하는 건설, 에너지,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온시티는 사우디 왕세자가 기획 중인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로 예산만 650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석에너지의 국가 예산을 존중인 사우디는 화석연료를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구구를 걸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 왕세자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자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니 사우디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과 접촉하여 프로젝트 수주의 기본적인 협상은 마무리한 상황이고 한국과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구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기에 이번 네온 프로젝트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온시티의 핵심이 되는 터널 공사를 수주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사우디 측이 중국 정부 그리고 기업들과 체결한 MOU 즉 양해각서를 뒤집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은 사우디의 네온시티 프로젝트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기 위해 사우디 당국과 73조 원 규모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몰랍게도 MOU 양해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공식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수준의 확인서이며 실제로 국제관계나 기업들 사이에서도 MOU만 믿고 있다가 물거품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가 갈등을 빚던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중국과의 MOU 양해각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중동국가임에도 미국과 끈끈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미국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사우디와 협력했고 사우디는 중동지역의 패권장악과 최대 경쟁국인 이란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했습니다. 현재 이란이 핵 개발을 천명하며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사우디는 안보 공백이 발생했고 성능이 검증된 미국산 무기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이유로 들며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거절해 사우디는 네온 프로젝트에 중국과 협력하는 척을 하면서 미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중국과 73조 원 규모 MOU를 맺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며칠 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하면서 빈살만 왕세자의 길을 살려주었고 사우디에게 무기 판매를 재개하는 등 양국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선 사우디 측이 미국의 요청을 비웃으며 원유 증산을 거져냈다고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국제유가는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효과가 있었고 미국과 사우디의 장기적인 관계는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네옹시티에 대한 협회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계적인 중국산 통신장비와 에너지 퇴출 움직임에 사우디도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네옹시티의 통신망과 에너지 시설 구축에 중국의 화웨이가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정식 계약이 아니라 양해각서로 언제든지 변경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기술과 정보 유출의 이슈로 화웨이가 퇴출되는 가운데 사우디가 화웨이와 끝까지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사우디 측에서 한국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를 적용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는 화웨이를 제치고 미국, 유럽 심지어는 일본까지 채택한 서방세계 표준의 통신장비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 빈살만 왕세자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 방한한 사실도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라는 기업이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사우디가 화웨이와 체결한 MOU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650조원이 투입된 네옹시티는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여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가장 보안이 확신해야 될 통신망을 중국이 가져간다면 사우디가 생각한 만큼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측에선 한국의 원전을 자국에 건설하고 싶다며 12조 원 규모의 입찰 참여 요청서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사우디가 다른 쟁쟁한 원전 업체를 제치고 한국에 참여 요청을 보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동 지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아랍에미리트 UAE의 바라카 원전을 한국이 건설해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게 석유인 중동에 부유한 국가다. 그 당시 안전성을 이유로 퇴출되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선했다는 점 그 중에서도 한국의 원전을 선택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며 신뢰도가 높고 발전 효율도 뛰어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석유가 없어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옆나라 UAE가 도입한 원전이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가동되는 걸 보면 한국의 기술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한국의 건설업체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인 1970년대에 아무런 자본도 경험도 없었던 한국의 건설사들이 대거 중동으로 진출하여 피 땀 흘린 노력으로 걸작을 만들었고 누가 그 위대한 유산들은 척박한 사막 위에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당시 중동에서 개발도상국 한국의 가능성을 알아봤고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이니 한국과 중동의 신뢰관계는 수십 년 전부터 구축되어 있는 상태로 이 당시 중동에서 수주한 자금으로 한국이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도 네옹시티의 가장 핵심이 되는 터널 공사를 한국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게 맡긴 것도 한국 건설사의 능력을 알고 있기도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사우디 측이 중국을 손전하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부자나라답게 최고 품질을 고집하며 이는 국방력과 경제 부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건물, 자동차 등 모든 것들이 최고급이어야 하며 국방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군 장갑차와 전차도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군 전투기도 미국 F-15를 250대가량 유럽의 유로파이터를 100여 대 보유 중입니다. 상당수 무기체계가 서방표준형으로 되어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무기 수출이 금지되자 한국에 천궁을 도입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견했습니다. 수십 년간 서방표준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국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던 국가다. 하와침에 중국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보와 보완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며 최근 사우디가 미국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과 정상회담 예정으로 이런 내용들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